우리 조상들은 밭에서 나는 오이 하나, 콩 한 조각도 쉬이 보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식취의 개념은 동양의 오래된 가치인데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성상께서 항상 백성들이 겪는 질환의 괴로움을 애통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매번 여러 의원들이 식품으로 구원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통해 병을 멀리하고 음식을 최고의 약으로 여겼습니다.